안녕 안녕 제가 잠깐 챙깁니다 오늘은 마술을 할거에요 기다려보영 준비 완료 짜잔 여긴 앞면이예요 탁탁 여긴 뒷면이예요 탁탁 이제 첫번째 첫번째 쓰리 투 원을 해주세요 앞으로 할까 참사 여기 안에 둘 여기 큰게 들어갔어요 어깨 안에 큰게 들어갔어요 이제 이제 둘 둘 둘 둘 둘 하나 둘 셋 셋 셋 셋 셋 하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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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봐요 다시 전기를 아니 전기 안해도 되죠 오늘은 카드바스를 해봤는데 이 이름이 뭐면요 이 카드바스 어필어링 카드댁이에요 알겠죠 재밌었으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